20일 삼성생명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종가는 200원 오른 65,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조 최여가는 88,900원, 최저가는 58,000원입니다. 한화금능투자는 삼성생명이 금리 상승기에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생보사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RBC 부담이 적은 반면 장기채 금리 상승시 펀더멘탈이 개선됩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RBC 비율이 300%를 상회하며 생보사 가운데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화금능투자는 금리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19.34%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생명은 외국인의 비중이 12.8% 소액주주 비중이 29% 수준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41만6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25만2천주, 기관의 10만5천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사흘째 주식을 발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